너무 늦었다 일찍 오면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장구리다 왔어요 엄마 엄마 말도 마 명절날마다 여기 와야 되냐고 히스테리를 히스테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 진짜 데리고 오냐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한시에 데리고 왔어 야 니가 엄마도 이런 며느리 늘어 터졌다고 어찌 다 씹어댄지 난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정말요? 당연하지 아니야 아니야 너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빨리 부엌으로 가라 너를 위해서 내가 부엌에 아주 산더미처럼 있는 거야 그렇지 어머 근데 어떡하지 어머니 저 오늘 웬만하면 무슨 핑계를 대세라도 집에 갈려고 갈아입은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 잘했다 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편한 옷으로 준비했어 여기 여기 받아봐 우리 명의 아 이따야 이따가 차려야 돼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려야 할까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 짜증나 정말 뭘 좋아해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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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머니 빨리 빨리 이야 음 착장증 없이 아주 그냥 자기네 집에 왔다고 선 하나 까딱은 안 하네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해 아 미쳤나 엄마 눈치 좀 보이잖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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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많이 났니? 응 엄마 엄마 피 만졌나 얘 돈 버느라 고생한 우리 귀한 아들이 추석날까지 집안이 나는 꼬로 내 두 눈 뜨고 못 보지 어머니 저도요 직장 다니고 집에서는 아주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 알지 얘야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래도 그냥 네가 해 아니 꼬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 명절만 되면은 진짜로 이 마누라 눈치 볼이야 엄마 눈치 볼이야 정말 내가 괴롭다 괴로워 야 엄마 너 그 술 가지고 일로 와 괜히 명절에 그 두 여자 사이에 꼈다가 뼈도 못 치려 이럴 땐 그냥 술 진탕 먹고 뻗는 게 최고야 역시 아빠는 정말 경력 잘 하신다니까 술 먹고 치안 좋게 해야지 당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요 나 이거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이것도 좀 부탁한다 그렇게 많이 해요? 그럼 냉장고에 또 있다 엄마 죽겠어요 어머니 아 집에 가고 싶어 아 집에 가고 싶구나 아이고 아주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 노래를 해 그렇게 하면 더 보내주기 싫은 거 모르니? 아닌데요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래요 어머니 아 짜증나 그래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밥상 채워라 어머니 저 지금 엉덩이 붙인 지 딱 1초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 못 보겠어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 어머니 우리 오늘 저녁은 왜 식해요? 저희가 살게요 아유 얘 너만 심하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 귀한 아들 용돈을 쓰니 그래 어머니 이럴 때 보면 정말 남들보다 못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저녁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저도 빨리 친정 가서 시댁 흉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그렇죠 이왕 왔으니까 미진이 얼굴을 좀 보고 가려 아가씨요? 응 됐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요 엄마 나왔어 어머 내 딸아 놨둬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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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오빠네 아빠 술 안 쪄는데 술 취한 척하고 오빠도 지금 술 취한 연기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 시키지마 아가씨 오셨어요? 올해도 어김없이 힘든 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오셨네요 당연하죠 그게 불만이면 언니가 시누이 하던가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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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어머니 배고파요 저 밥 좀 차려봐요 싫어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언니 손발이 있는데 제 손발을 왜 써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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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진이가 시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일 시키긴 그러니까 만만한 네가 하렴 결혼 전엔 며느리도 친딸이라 다름없다더니 아닌가봐요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친딸이 될 수 있어 네가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하하하하